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주어동사 일치와 관련된 문제 유형들을 풀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오늘의 테스팅 포인트 24는 기출빈도가 높은 편으로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어와 동사의 일치, 수일치 이런거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사실 테스팅 포인트 24 부분은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조금 적어서 그렇긴 한데요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와 연관돼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로 타겟으로 나오는 빈도는 좀 적다 하더라도 그냥 들러리로는 꽤 나옵니다 그래서 24 바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밑에 보면 출제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 표현이 쓰였을 때 반복수 구분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 부분 표현이라는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건데 주어가 있구요 주어 앞부분에 어떤 수식어가 달려 있는 건데요 그게 부분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면 부분 분수 표현이 주어인 경우 뒤따르는 어부명사의 수호를 일치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앞에가 부분을 나타내는 수식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에 당연히 진짜 주어로 보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뒷부분을 근데 원어부 복수명사인 경우에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뜻이니까 여러 개 중에 고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하나를 의미해서 단수동사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으니 한 보구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드라마의 총 5개 에피소드는요 하지만 피임 때문에 녹화가 되었다 팩으로 녹화가 촬영이 되었나봐요 그 쇼의 나머지 부분은 촬영이 되었고 방송이 되었다 인컬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주어로 봐야되나 더 쇼를 주어로 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더 rest of는 쇼의 나머지 부분을 할 때 이 부분은 수식어로 봅니다 수식어로 봐야되요 실제 주어는 쇼의 나머지 부분 즉 쇼를 주어로 보구요 그래서 답은 워즈로 답이 돼요 답이 되는거죠 그래서 그 시거인 부분을 골라내서 뒷부분을 주어로 보는게 지금 하는 테스팅 포인트 24의 핵심입니다 밑에 볼게요 분수 표현 플러스 명사 부분 표현 the sum of most of all all of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의미한 좀 전에는 the rest majority 배다수 portion of 일부분 one third 3분의 1 이런것처럼 다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다 진짜 주어예요 원어분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러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언제나 단수동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게 이 원이 주어기 때문이죠 여러개 중에 고른 원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써있는 the number of 와 number of 는요 자 the number of 는요 여기서 여러개가 복수명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 명사들이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 people 있다고 치면 사람들의 수 이래요 사람들의 수 할 때 그 숫자가 주어가 돼요 number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어가 아니고 사람들의 수 90명이면 90 100이면 100 90, 100이면 복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수인 그 90이라는 글자 숫자를 주어로 보는 겁니다 그 90이라는 텍스트 자체를 주어로 보는 거예요 90 90 90이라는 그 텍스트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면 the number 를 보시면 s가 안 붙어있죠 그래서 얘는 단수동서 취급하는 거고요 그죠 a number of 은요 얘 자체가 많은 이라는 뜻을 갖는 수식어예요 숫자 앞에서 한 부분 분수의 표현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a number of 가 단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많은 이라는 뜻의 수식어고 a number of people 이러면 많은 사람들 얘가 주어가 돼요 그럼 당연히 복수가 많은 이니까 셀 수 있는 셀 수 있을 때만 써요 a number of 셀 수 있는 복수동 복수명사를 당연히 받겠죠 앞에 뜻이 많은 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복수동사를 매칭시키는 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하는 연습을 밑에 문제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법법상 적절한 표현을 골라라 보겠습니다 all of the money from the concert from the concert 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콘서트로 부터 나온 돈 돈 전부 다 그럼 전부가 주어냐 이게 관건인데요 all이 주어냐 money가 주어냐인데 그 돈 전부 다 해서 전부라는 뜻은요 부분을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어떤 부분이나 비율 등을 나타내는 수식어에 불과하고요 얘는 도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money가 주어고 money는 알다시피 셀 수도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수동 따로 맞죠 1번 문제 풀겠습니다 two thirds 나오네요 분수의 표현은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 앞쪽이 분자고요 뒤쪽이 서술 쓰는 부분이 분모인데요 분자가 단수면 분모에 s를 안 붙이고요 그래서 분자가 복수면 분자에 s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지금처럼 two thirds 이렇게 쓰지만 one 이렇게 쓰는 경우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1분의 1이죠 런던 시민의 3분의 2는 이렇게 시작하죠 3분의 2면 복숭과 단순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고 그랬죠 앞에 부분 수량 등 이런 크기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명사들이 명사라기보다 이런 표현들이 오면 수식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어는 런던 스티즌스가 진짜 주어예요 당연히 답은 r가 되겠죠 그리고 half with the lawyer family 왕족이죠 왕족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한다 행복해한다 같습니다 두 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는 네메리컬리하게 극적으로 크게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제가 이미 세모 표시를 하고 Fullyness를 꾸며주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Interested in the Korean Language 부분은요 부분은 이미 수식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수동으로 수식어로 꾸며주는 거고요 그 외국인들의 수 여기서는 더 넘버러브가 주어냐 수식어냐의 싸움인데 외국인들이 주어가 아니고요 그 외국인들의 수 숫자 100이면 100 90이면 90 아까 얘기한 대로 80이면 80이라는 그 숫자 자체를 주어로 봅니다 즉 더 넘버러브에서 더 넘버가 주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넘버가 3인 단수죠 그래서 답은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구분 잘 어 넘버러브와 구분해서 잘 해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 넘버러브가 되면 많은 이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 넘버 어브 Fullyness가 되면요 얘는 많은의 뜻을 갖게 되고요 그냥 수식어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외국인들 즉 외국인들이 주어가 되고 그럼 매칭되는 동사는 복수니까 해부가 됐겠죠 위의 문제와 구분해 주세요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뒤에 테스팅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서 문제를 조금 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예 포인트 엑스 포인트 엑서사이즈 아까 테스팅 포인트로 넘어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포인트 엑서사이즈입니다 포인트 엑서사이즈 이제 넘어와서 문제를 몇 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들어보죠 음 인스트루먼트가 굉장히 비싸대요 뭐 인스트루먼트는 도구나 뭐 악기 등 다양한 표현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음 내용상 뒤에 뭐 악기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도구라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비싼거 보니깐 제조에서 나온 생산물이라서 악기를 예상이 되긴 합니다 악기가 비싸잖아요 장인이 만들면 악기라고 칩시다 그럼 악기들은 비싸다 라고 하고 있구요 since가 다 이 앞에서 접속사 연습했을 때 이미 본 친구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since는 접속사로 접속사로 때문에 또 뭐 있어요 이대로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때문에 였습니다 내용상 manufacturing process 하면요 제조 과정이라는 뜻 제조 처리 과정 제조 과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manufacture 라는 단어가 제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 과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에 있는 most of 는 아까 봤듯이 수식어에 불과하구요 실제 since 이후부터 접속사니깐 새 문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앞에 있는 the instruments were expensive 라는 문장 하나 끝났구요 since 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니깐 앞에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뒷부분에서 most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를 주어로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진짜 주어의 핵은 대부분의 제조 과정 즉 이 부분이 주어가 됩니다 제조 과정은 process에 s나 es 가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단수구요 3인칭 단수 words 가 답이 됩니다 과정은 수행이 되었다 conducted by highly skilled cratchman 아주 고도의 숙련 고도의 기술을 가진 강인 에이에서 수행되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는 매우 비싸 악기는 비싸 라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5번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number of youth friendly mental health 웹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friendly man 친화 뭐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 친화적인 정신 건강에 관련된 웹사이트 이럴까요? 많은 그러면 아까 우리 연습한 대로 a number of 은요 많은 이라는 뜻의 수식어라서 얘는 명사가 아니에요 수식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구요 youth friendly mental health 웹사이트가 주어가 됩니다 실제 그럼 보면 알겠지만 웹사이트에 s가 붙어 있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해석되는 부분 이 진짜 주어의 핵이잖아요 그게 웹사이트죠 웹사이트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와 매칭되는 네 다시 한 번 하면 이 부분이 진짜 주어의 핵이잖아요 웹사이트 앞에 다 수식어고 그럼 얘와 매칭되는 동사는 복수니까 have가 맞습니다 정답이죠 have been developed 개발되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6번 문제 하나 더 풀어 보겠습니다 mental representation is a mental representation 심리적 정신적 표현 정신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표현 표상 이런 말을 쓰나봐요 정신적 표상 정신적인 면이 밖으로 드러내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mental imaginary of things 그래서 어떤 것에 정신적 이미지다 심상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에 정신적 이미지 심상이다 라고 하고 있구요 얘가 뒤에 한참을 할까요 끊어서 얘가 이렇게 국격관계자명사 대수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실제로 present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To the senses 우리의 어떤 음각에 대해서 감각에 있어서 우리에게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닌 것에 심리적 이미지들 심상을 말한대요 근데 어려운 개념이에요 하여튼 내용은 정확히 뭐 이해하기 어려워도 석당 그렇습니다 뒤에 일반적으로 이런 심상 심리적 어떤 정신의 표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습하는 것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데 썸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것 여기서 썸에서 끊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고로 좋은 가장 좋은 증거의 일부분들 자 일부분 부분의 표현은 아까 썸으로 이 부분은 수식어라고 했어요 일부분입니다 그게 그럼 이게 주어가 될 순 없고요 이런 일부인데 진짜 주어는 그럼 예 best evidence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주어 부분이 된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인데 일부죠 그 증거 일부분은 온다 이렇게 돼서 com에 s가 붙어있는 best evidence는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죠 s가 붙어있지 않아요 단수 취급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증거는 불가산 명사 근데 제가 전에 우리 어 명사의 수일치 문제 풀 때도 강조 드렸습니다만 강조했습니다만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실제 문제에서는 없다고 했죠 그렇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푸시면 되죠 즉 여기에 s가 안 붙어있죠 물론 여기는 더가 붙어있습니다 만약에 더가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더가 없었으면 어나 언이 붙어있지 않을 거예요 불가산이기 때문에 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푸시면 즉 s가 붙었니 안 붙어냐만 보고 s나 es가 붙었니 안 붙어냐만 보고 그냥 단복수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불가산 가산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도 참고로 얘기하면 evidence는 근데 불가산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best evidence는 3인칭 지금 단수 취급하면 되죠 그래서 com에 s가 붙어있는 거 맞는 겁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죠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0명의 사람들이 맛이 있어서 어떤 차이를 실패를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그건 밑에 써있네요 결과는 the result 뒤에 나오죠 보여줬다 그러면 기본 구조 볼게요 the result가 주어고요 showed가 동사로 이미 기본 모양이 다 나왔고 대절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목적어절로 이미 목적절로 뒤에 문장을 어떻게 새로 써야 됩니다 이 됐이요 접속사의 됐이거든요 문장 새로 쓰니까 주어동사 새로 쓸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뭘 써야 되나요 결과가 보여준 거 추축들 중에 단 30% 이 부분을 주어로 새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가 나왔잖아요 요걸 먼저 씁니다 그래서 30% 이렇게 쓰고요 of the gas city 추축에 yes가 붙어있죠 셉니다 복수고요 이게 10%가 됐든 30%가 됐든 이 부분의 표현은 전혀 이 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수식어의 일종의 일종의 수식어에 불과해요 백절 안에서 진짜 주어 부분은 이제 the gas city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동사를 쓸 건데 이것만이 정확한 정확했다 보여주었다 과거로 써야겠네요 이 동사를 쓸 건데요 과거로 쓸 거고요 복수에 매칭시켜야 되니까 were 써주면 되겠죠 correct 이게 답이 되고요 됐죠? 대절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일반 문제 풀어봤고요 짠 오늘 한 거는 수식어를 구분해 내는 거 기본적인 문제 수식어를 구분해 내서 진짜 명사를 찾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것들을 유형화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뵙죠